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홍보대사 17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에서 일하고 있는 박기태로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설레지 않아요? 한국 청소년, 청년 한명 한명이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반크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문화유산홍보대사가 되어서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했던 수많은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나 한명의 청소년일 뿐인데, 나 한명의 청년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지? 내가 어떻게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 바꿀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바꾸고 싶고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했던 우리 문화유산홍보대사들의 위대한 열정과 도전과 실천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 강의 시작 앞에서 그러면 글로벌 문화유산홍보대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우리 문화유산홍보대사분들의 활동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하면 바로 한국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바로 위대한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한국의 미래를 바로 문화대국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청년들이죠. 문화대국 대한민국.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화의 힘으로 70억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설레임을 주고 도전을 주고 꿈을 주는 청년들. 대한민국의 10년 20년 미래를 만드는 청년들. 바로 그런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문화유산홍보대사들입니다. 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홍보대사분들이 우리 문화대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청년들은 지금 21세기 여러분들만 꿈꿔왔던 꿈은 아니었어요. 바로 100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바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로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의 꿈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꿈꿔왔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바로 오늘 발대식 10월 25일 발대식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이 사진은 바로 독도죠. 여러분 10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 독도의 날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독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한테 독도는 바로 문화대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게 하게끔 도전과 영감을 주는 섬이에요. 어 독도가 문화대국 대한민국과 어떤 상관이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이 독도의 동도에 있는 이 모양을 보여주시고요. 자 여러분 독도인데요. 독도 동도에는 저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어 신기하죠? 독도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을 품고 있어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독도 동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에요. 근데 이게 어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아요. 동도를 향해서 어 순간에 찰나의 각도와 방향이 맞는 사람한테만 저 한반도 바위가 보여요. 저런 모양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향과 각도가 보이자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독도처럼 독도가 대한민국을 품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인생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 속에 한국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영감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활동이 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독도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차 한 명의 청소년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자 100년 전이에요. 그때는 1905년 정도겠죠.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무력과 군사력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했어요. 바로 이거는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일본이 막강한 무력으로 총칼로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때 그런 일본의 총칼 앞에서 이렇게 맨몸으로 저항했던 조선의 10대, 20대 청년들의 사진이에요. 바로 우병들의 사진이에요. 보통은 일본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고 총이 있으면 도저히 싸울 염두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무력의 어떤 그걸로 비교했을 때는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의 막대한 무력을 앞에 두고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하는 조선의 청년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가 즉 맥킨지라는 사람이 이 청년들을 취재했어요. 이 맥킨지는 궁금했을 거예요. 분명히 죽을 텐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마 죽을 텐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아마 호기심에서 저 의병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제국 군복을 입은 젊은 의병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윤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이게 외신 기자가 맥킨지를 감동시킨 100년 전 조선의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21세기 어떤 유명한 위인들보다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이 청년의 행동과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21세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요.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거 아니니까요.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 청년의 모습은 지금 저한테 스며들어서 저로 하여금 또 여러분들한테 꿈을 주고 있으니까 이 청년은 70억 세계인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겠지만 이 맥킨지는 조선의 의병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패할 것이 확실한 전쟁에서 당당하게 보면 무기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고 복장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요. 망가진 무기 같기도 하고 복장도 다 같이 입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청년들의 눈빛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한국을 대표해서 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눈빛이에요. 이 청년 눈빛 맛은 결코 일본 제국의 총칼에 비해서 거뜬 이길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런 눈빛을 보고 말을 보고 결국 맥킨지가 감동을 하죠. 그래서 이 기자는 훗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모습을 전세계에 기사를 쓰는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변하게 돼요. 결국 한 명의 조선 청년이 70억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했죠. 왜냐하면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주의하면서 조선은 어떤 사람들도 우리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지 않는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라고 외국했어요.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 조선을 구해주는 일본 제국주의를 감세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헛소문, 거듭뉴스를 전세계에 퍼뜨렸어요. 하지만 이런 조선의 청년들의 활동으로 감동받은 외신기자들이 전세계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활동을 조명함을 통해서 일본의 가짜 뉴스가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주게 되었죠. 뿐만 아니죠. 일제강정기 때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즉 조선은 야망국이다. 문명이 없다. 문화가 없다. 조선은 오랜 역사와 기한 동안에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다. 우리 일본 제국주의는 열등한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식민지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전세계에 퍼뜨렸어요. 당시 한국 관련된 모든 소식은 바로 일본을 통해서 전세계에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은 전세계에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일본이 만든 조작된 영어 뉴스가 전세계에 홍보가 되어서 또 그런 뉴스를 받아본 해외 외신기자들은 또 그런 내용을 쓰게 되어서 70억 세계인들은 정말 한국의 문명이 열등하다는 것으로 일본의 잘못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일본의 어떤 거짓된 소문을 보고 분노한 조선의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전영필 문화독립운동가죠. 꼭 독립운동가라는 것이 총칼로 쌓아놓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문화의 힘으로도 전세계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잘못되게 소개하는 것을 바꿔서 문화대국을 만들고자 했던 청년 또한 문화독립운동가죠. 자, 전영필씨는 자기 전체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찬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수집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 역사는 문화가 없다. 한국은 열등하다는 식으로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문화대국 우리나라 역사를,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비를 합류한 논리를 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가 빼앗고 숨기고 강탈했던 문화유산을 되찾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대표적으로 전영필이 지킨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은 바로 혼민저금 헤려본이죠. 혼민저금 헤려본을 통해서 우리의 문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적 성취물이며 한국은 찬란한 문화대국이라는 것으로 오두석이 되었죠.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해종대향에 위대한 꿈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가치있고 위대한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군요. 전영필님은 바로 우리의 혼민저금 헤려본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말한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도 안한 논리를 꽤 부수는데 크게 기여했죠. 바로 저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 본보기가 되고 100년 전에 앞서 활동했던 선배 문화유산 홍보대사라고 취하고 싶어요. 자 또 있죠. 일제강점기 때 바로 독립운동가 김구죠. 김우선생님은 바로 우리나라를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도 나라를 다시 찾아온 다음에 어떤 나라가 되길 원했을 때 바로 이분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라고 비전을 세웠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걸 넘어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바랐는지 바로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었어요. 국가 비전이죠. 그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 비전이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었어요.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한 나라가 되지 않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말미암아 세계로 희린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100년 전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가 70억 세계인들한테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을 원하는 국가 비전의 모습이었어요. 높은 문화의 힘. 이분 또한 우리 문화의 송보대사분들이 본받아야 될 선배의 대사겠죠. 자 이분들의 꿈을 바탕으로 해서 100년 지난 지금은 한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됐고 또 한국의 BTS 블랭핑크는 전세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꿈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BTS가 블랭핑크가 할로에스타가 케이팝이 한국 드라마가 한국 음악이 전세계 젊은이들한테 감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이 문화 대국이지 않겠냐고. 하지만 케이팝이 전세계에 유명하다고 해서 심지어 지금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이 1억 명이래요. 하지만 1억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을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들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한국을 몰랐는데 이제 케이팝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잘못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오히려 전세계에 적극적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위하면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문화가 없다. 한국 문화는 전부 다 중국 문화다.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도와준 거라는 식으로 100년 전에 일본이 잘못되게 홍보했던 뉴스가 아직까지도 전세계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전세계 초중고 학생이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박물관, 도서관에 표재했거든요. 즉 21세기 케이팝은 유명하지만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는 우리의 의지로 전세계에 홍보된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된 정보로 홍보가 되어서 이 부분은 아직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이 제대로 고치고 우리의 역사나 문화가 지금 케이팝처럼 온전히 세계에 드러날 때 그때 바로 우리나라가 문화되고 될 수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방크 활동을 멀리서 본 문이라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저희 방크가 최근에 고친 곳이에요. 바로 1년 전에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서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문화에 이런 제도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놀럽지 않아요? 한국이 중국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국경선이 없어요. 마치 한국이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옆에 동해바다가 머드제뽕, 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늘을 봐도 한국이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속의 지도에서 저렇게 한국 영토가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21세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 일이에요. 그것도 프랑스의 개인 사이트, 개인 박물관이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립, 그것도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인류사원 박물관에서. 이 내용이 작년도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 방크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무려 1년 동안 항의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다시 한 번 이곳에 항의했어요. 마지막에 1년이 지나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뭐였냐면 이 지도가 한국이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지도에는 잘 나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일본이라 된 부분은 한국인들만 동일하고 주장하지 저거는 굳이 표지이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놨어요. 아니 다른 지도가 잘 됐다 해가지고도 이 지도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돼요. 그것도 인류사 박물관에서요. 여기 지도를 보는 수많은, 여기 박물관이 1년에 100만 명이 오는데요. 1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도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걸로 알지 다른 지도에서 잘 되어 있으면 그로 보고 이 지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부분도 20년 전에는 이 사람 말대로 동해는 3%였고 일본해가 97%였지만 지금은 20년 만에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 박물관에서 동해 표기는 3%에서 40%가 됐거든요. 또 프랑스에서 유명한 백화점에서도 지금 동해가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맞지 않죠. 한국인만 동해 쓰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박물관에서도 분명히 프랑스 교과서에서 동해 쓰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세계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특히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 미국의 뉴욕주에서 발행하는 모든 초중국역에서는 동해가 들어가거든요. 즉 국제의 표준의 말은 잘못된 거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근이죠. 저 지도가 삭제가 되었어요. 거의 1년 동안 한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문화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고친 결과죠. 100년 전에 전영필 독립운동가와 김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역사와 영토와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21세기 방크 청년들한테 계승이 되어서 이렇게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에서 마치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한국 문화는 다 중국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뒀죠. 이렇게 우리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프랑스 박물관에 이런 내용은 왜 잘못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된 내용이 표기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런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전세계의 초중국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오늘날 기자가 되고 박물관 도슨트가 되고 학예사가 되고 원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거는 세계에서 유명한 교과서 미국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어가 한국이 아니에요. 차이나예요. 차이나, 컨트롤, 더 페네슐라, 코리아 히스토리, 중국은 한국에서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클로니가 나와요. 클로니는 뭐예요? 식민지잖아요. 여기서 식민지라는 마음이 4번인 건 나와요. 자 여러분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클로니라는 말, 식민지라는 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퍼뜨렸던 한국은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식민지한다라는 논리가 21세기 이렇게 전세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력해서 전세계에 퍼뜨렸던 이런 내용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죠.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한국을 소개하는 교과서 내용에서 주어가 중국이에요. 주어가 일본어예요. 내 나라를 소개하는, 우리나라 소개하는 곳에 주어가 한국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독립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개하는 내용에서 주어가 주인공이 일본이고 주인공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지배했다가 일본에 지배가 되었다. 한국은. 주권을 마치 뺏긴 것 같아. 역사 주권을. 반면에 앞에 있는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은 중국의 주어예요. 딥페이지 일본성의 내용도 일본이 주어인데 한국만 소개하는 내용이 우리나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전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고 있는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없어요. 우리 문화가 없어요. 단지 일제강점기로부터 그 이후에 강복이 되었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가다를 살다가 지금 경제가 발전한 나라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는 전혀 없고 한국은 그냥 100년짜리 역사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더욱더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역사 인식이 전세계에 보편화가 되었고 이렇게 월스티처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언론사에서 한국의 시험을 소개하는데 시험을 잘 모르니까 제목을 일본스모라고 소개해놨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세인트의 안델로 성이라는 박물관에서 한국 한복을 소개하면서 설명 부분에 일본 규모노라고 해놨어요. 한국의 문화 씨름이 일본 수모라고 해놓고 한국의 한복을 일본 규모노라고 해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르헨티나 의교부에서는 한국을 소개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 위원지라고 소개해놨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본 외국의 청소년들이 훗나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캐나다 정부 사이트라는 공신적인 사이트에서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외국의 지배로부터 이어진 역사였다. 중국의 오랜 지배를 당했고 이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던 한국은 1910년도에 러시아 일본 전쟁을 끝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가 단 두 줄로 묘사가 되고 그 두 줄도 한 줄은 중국의 식민지 한 줄은 일본의 식민지에요. 5천년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그 긴 역사 중에서 위대한 영웅들이 문화유산들이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끝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없고 문화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되는지 볼까요?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 침략 합병 전령을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 자신을 고래사의 끼인 세월이라고 불러고 세월이 되었대요. 일본과 중국은 역사와 문화가 유구하고 찰랑하니까 고래라고 비유하고 한국은 세월이라고 비교해요. 세계사 교과서에요. 한국이 왜 고래사의 끼인 세월이 있는지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한국의 지도를 보래요. 옆에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 또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은 운명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 논리는 바로 지리적 위치에요. 지리적으로 이웃나라 중국이 있고 이웃나라 일본이 있어서 한국은 항상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벗어놓는 운명이다라고 우리가 반도국가라는 사실을 비하해서 식민지라고 식민지가 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저렇게 비하했어요. 아니 반도국가라서 식민지한테 운명이라면 이탈리아는요. 그리스는요. 이탈리아는 그리스도 반도국가잖아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로바 문명. 그리스는 또한 문명을 창조해서 세계 역사를 바꿨던 문명국이잖아요. 반도국가라고 해서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라고 논리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합리화하게 해서 했던 논리거든요. 저런 내용을 저렇게 퍼뜨린 거였죠. 자 이런 결과로 해외 포탈사이트 내용이에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포위가 되어서 고래사에 낀 세우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세우가 되었대요. 황당하지 않아요? 한국이 중요한 세우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경제발전을 해도 세우라는 정체성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런 내용을 저 바꾸기 위해서 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 낀 세우가 아니다. 한국이 반도국가라서 세우면 과거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이탈리아는 그리스 또한 반도국가였지만 세계 문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일본이 지금 부활하는 패권주의, 제국주의 경향을 보고 있고 중국 또한 패권주의 경향을 보고 있다. 우리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패권주의를 부활하는 제국주의를 뭔가 보여주고 있어서 아시아에 근심이 될 수 있고 걱정될 수 있는 이 두 단어를 품을 수 있는 바로 고래와 같은 민족이다. 즉 사나운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 한국은 바다와 같이 모든 곳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으로서 일본의 부활한 제국주의를 막을 것이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아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서 전세계에 올바른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즉 바다가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고 또 모든 나라한테 생명을 주듯이 우리 한민족은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일본과 중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용인들한테 말할 때마다 코리아 이즈 나라 시림프, 한국은 세워 아니다. 코리아 이즈 오션, 한국은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런 나라로서 세계를 기여할 수 있고 세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금 활동의 꿈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한국이 잘못 알려져 있을까?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제 강점기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할 때 식민지배를 합류하기 위해서 한국은 야만국이었고 문화가 없고 중국의 속국이라는 논리를 만들었고 그 내용을 세계에 퍼뜨려서 식민지배를 합류화했어요. 강복이 지나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강복이 지나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 사실을 바꿀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야만에서 70억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사이에 일본은 전 세계에 해외 교과서에, 박물관에, 도서관에, 언론사에 더 열심히 홍보했어요. 왜요? 해외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일본이 전범부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본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일본은 전반부과가 아니라 원폭 피해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폭 피해국가 일본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서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일본은 전쟁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원폭 피해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평화를 지한 나라라고 홍보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홍보했어요. 일본의 역사 문화를 홍보하면서 이원 나라 한국을 희민지배 등 합리화시키고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을 퍼뜨렸고 이 내용이 바로 SNS에 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도 문제지만 올바른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도 커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전쟁도 아니고 한국도 간다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지금 21세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유럽의 초등학생이 보고 있는 유명한 책자예요.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요.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중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본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일본을 소개하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죠. 다음은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전 궁금했어요. 한국을 뭘 넣었지. 중국처럼 만리장성, 자금성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창덕궁, 덕수궁, 회종대왕, 한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인 저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한반도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5천 역사를 대표하는 게 강아지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한 나라를 강아지라 비유할 수 있어요. 저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방크 여러분, 이거는 강아지가 한국 게 아니래요. 저거는 중국 강아지래요. 한국은 우리 교과서에 책자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빠져있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교과서에는 일본과 중국만 있대요. 더 황당했어요. 저거는 한국 게 아니고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징인데 중국은 꽉 차 있어서 자리가 없어서 튀어나온 거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심하래요. 더 기분 나빴어요. 한국은 아예 문화유산 없어서 중국 게 넘어온 거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그렇게 알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 한글도 아니고 우리 문화유산도 아니고 강아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했어요.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다음번 발행했을 때 당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해서 업데이트 고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 대국을 전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일본이 중국이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면서 중국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전세공부하면서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것에 합류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거라고 합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동양화 일본이라고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저렇게 이웃 나라들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늦은 만큼 더 새로운 방법으로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의 곡을 대응하면서 100년 전 전용필처럼 김구처럼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 운명이 우리한테는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 대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중에서 그걸 달리 전세계에 홍보하면 해외의 교과서 출판사들이 백화가 전 출판사들이 박물관 출판사들이 그걸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걸 소개하면 다른 나라는 베트남은 인도는 몽골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도 제한된 지면에서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본과 중국은 문화유산에 깍치 않은 자리에서 한국의 여지를 공간을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유산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문화유산을 가장 먼저 홍보할 것인지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지를 홍보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많이 훌륭하지만 그거는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구태여 다른 나라 문화유산을 자기 나라 교과서 지면을 할애해서 넣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왜 직지는 해외 많은 교과서에서 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이지만 직지를 반영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직지가 유사한, 동일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구텐베르크와 비슷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교과서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의 세계 모든 나라의 초중국 교과서에서는 바로 구텐베르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구텐베르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책을 인쇄했던 바로 그런 거로 유명하거든요. 바로 금속활자 기술이죠. 서양 역사에서는요. 인류 역사를 바꿨던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금속활자 기술을 선정을 했어요. 금속활자 기술을 통해서 책이 대량으로 인쇄가 되고 책이 대량으로 인쇄가 되니까 지식이 널리 보급이 되고 지식이 널리 보급이 되니까 인류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그래서 서양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금속활자 기술로 시작이 되었다고. 그걸 통해서 르네사스랑 종교혁명과 민주주의가 널리 보급이 되어서 지식 대중화가 되었다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 중에서 바로 금속활자 기술로 책을 인쇄했던 구텐베르크의 성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는 바로 구텐베르크 성서가 등장을 해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런데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기술로 만든 책이 바로 직지예요. 즉 서양인들한테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기술로 인쇄된 책이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의 한국의 고려의 직지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어요. 즉 그들에 소개했던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올바른 내용을 전파할 수 있고 서양의 모든 역사가 바로 서양 최고라는 문명의식이 있거든요. 문화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깰 수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고려에서 너희 나라가 그토록 자랑하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인 금속활자 기술로 만든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직지가 있다고 홍보가 되면 우리는 굳이 한국에 대한 지면을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텐베르크가 등장했던 모든 나라 교과서에 옆에 둘 수 있으니까. 즉 한국을 소개하는 한 페이지에 직지를 넣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많은 문화유산을 넣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서양의 모든 나라 역사에 들어가 있었던 구텐베르크에 있는 그 지면에 직지를 추가하는 건 쉽거든요. 이렇게 단크의 우리 문화유산 홍보대사 류지훈 청년이 이렇게 세계는 따라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구텐베르크가 되어 있는 그건 교과서에 편집을 했어요. 당신의 교과서에서 발행하는 구텐베르크 선서가 세계 최고의 금속과자 기술로 인쇄되었던 내용은 잘못되었다. 우리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서 금속과자 기술로 고려시대에 직지가 인쇄되었다고 우리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직지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발행하는 식으로 편지 보냈고 마침내 DK 출판사라는 곳에서 구텐베르크 소개하는 곳에 옆 페이지에 우리 직지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릴 때 제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에서 반드시 소개된 구텐베르크 옆자리에 우리 문화유산을 집어넣은 거고 그때 바로 직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크의 청년이 이 직지를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홍보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유명한 교과서에 들어갔는데 이 교과서가 발행하는 출판물이 바로 5천만 건이에요. 방크 청년 우리 문화유산 홍보대회사 류지우님께서 편지를 보냈고 웹사이트에 직지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책자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직지가 들어가 되었어요. 결국 한 청년이 우리 문화유산 직지를 통해서 70억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홍보가 되었죠. 즉 직지는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릴 수 있고 직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세계들이 몰랐던 우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우리 한글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던 발판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직지가 우리 문화유산 홍보대회사로서에 가장 먼저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직지가 들어갔죠. 더 퍼스트 북 에버 프린티드 워즈 메이드 인 코리아 인 1377년 1377년에 인쇄가 된 우리 금속활자 본을 만든 직지가 바로 교과서에 들어갔죠.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미 교과서가 내용이 꽉 차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직지는 그 일을 할 수 있죠. 저 또한 제가 해외에 백화전화에서 어 열심히 검색하는 곳에 백화전화에서 쿠텐메르크의 성서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 편지 보냈어요. 이 내용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신의 백화전화에서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내용을 보면 세계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백화전화에서 백화전화에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백화전화 측에서 답변이 왔어요. 친애하는 방크 회원 박기태님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화전 사이트에서 직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지를 추가해달라고 권의한 박기태씨 이름도 넣어드릴게요. 제가 문화의 송보대사로서의 직지도 홍보했는데 그 직지를 홍보했던 그 활동 또한 외국인들은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지도 넣어주고 직지를 홍보했던 문화의 송보대사 저 이름까지도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문화의 송보함을 통해서 저 또한 한국 청년의 문화대국을 만들고 싶었던 저의 열정 또한 해외백화전에 등재가 되었죠. 그리고 러시아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러시아 청년들한테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화의 송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제가 직접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의 송이 한국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는 용인들로 하여금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교과서에서 구속활자 기술로 인류 역사가 발전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서양의 쿠텐메르크가 그 일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실험결이 잘못되어 있다. 독일의 쿠텐메르크보다 78년 앞서서 한국의 고려시대 직지가 나왔다고 말하니까 러시아 청년이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최고의 발명은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에서 금속활자 기술을 창조한 것과 직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하다고 해서 이 청년은 직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게 또 감동이 되어서 아주 서양인들이 모르는 우리 한글이라든지 고려청자라든지 팔만대장약이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가 칠란한 문화를 더욱더 공부를 해서 그런 내용을 러시아 사이트로 통해서 전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이천원도 영국천년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이 금속활자 기술을 창조한 사실이 알고 죽여봐왔다. 금속활자 발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현문적인 건데 왜 세계인들은 쿠텐베르크만 알고 한국을 모르는지 소상하다라고 해서 이 청년은 유튜브로 직지를 소개한 동의서를 만들어서 유럽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사람들인치 서양의 어떤 문명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아시아의 한국의 직지가 그들이 동경하는 그런 기술로 문화로 만들었던 금속활자 기술을 만들었던 쿠텐베르크 이상으로 더 가치있고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서양인들이 우리나라를 문화대국으로 봐드리더라고요. 2000년은 또 프랑스 청년이 클라라인데요. 이 청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직지가 알다시피 한국에 없잖아요. 직지는 프랑스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되찾아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프랑스에서 직지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빈연 전에 우리가 강탈 때 문화자가 아니라서 돌받기 힘들지만 이 청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가 130년 전에 한국에서 지를 사갔는데 직지는 인류의 공동군에서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계속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직지를 받아달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프랑스 사람인데 일부편적인 우리나라 직지의 가치를 알고 돌려달라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직지를 보관만 하고 있지 전치도 안 하고 소중히 안 하니까 한국의 위대한 문화의사 직지를 돌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저는 직지를 한국에 바라는 것이 직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지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서 프랑스 교과서에서 직지를 안 배우니까 적극적으로 직지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도 만들고 프랑스어로 이탈리어도 사이트도 만들어서 전세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홍보하게 되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한국의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직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케이팝에 BTS에 블랙핑크에 관심 있는 세계인들이 총 1억 명이 된대요. 즉 1억 명의 한류 팬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들한테 케이팝을 좋아하는 것처럼 BTS 좋아하는 것처럼 100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의 조선시대 전에 고려시대 전에 바로 1377년도에 우리의 위대한 구속활자 기술로 인쇄된 직지 또한 지금 내가 좋아하는 BTS라고 블랙핑크라고 지금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 젊은이들한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때 인쇄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통해서 전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전세계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케이팝 팬들한테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뒤늦게 홍보했던 우리나라 문화를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또 우리나라 방크의 문화유산 성모대사 모습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죠. 이 중3학생이 청소년이 바로 미국의 교육사이트에 편집을 냈어요. 그 교육사이트에서 쿠텐메르크만 소개되어 있길래 이 학생은 쿠텐메르크가 바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본인 라는 부분을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올바른 내용을 소개하면서 직지를 언급했어요. 그때 답변이 왔어요. 바로 직지를 소개하겠다고. 결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미국의 선생님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홍보했죠. 이처럼 직지는 우리 문화유산은 전세계인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 청년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10대에 불과하지만 중학 3학년이지만 중3 학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대요. 그런데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 자기는 이제 확실히 알았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자기는 어리지만 어리지만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함으로써 세계인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대표했다고.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실리게 했다고. 즉 한 명의 청소년의 활동으로 7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을 홍보하겠다고.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의병을 취재했던 맥퀸지 아시죠? 그 조선 청년의 눈빛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그 맥퀸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활동을 널 전파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년 전에 문화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한 방금 청소년들의 노력으로 손끝의 힘으로 이렇게 세계인들은 우리의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청년도 대학생이죠. 바로 세계적인 교과술판사에서 쿠텐멜르키가 현장한 최초의 구속활자 인쇄본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치고 우리 직지를 알렸어요. 이 청년을 통해서 5천만 권 되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에서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이 등재가 되게 시작됐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또 방끝 청년 이죠. 이 청년 또한 해외 박물관 사이트에서 쿠텐멜르키만 되어 있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하고 올바른 내용을 시정하면서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은 직지를 박물관에 등재시켰죠. 그리고 이 청년 또한 일본 교육 사이트에서 이렇게 직지를 홍보했어요. 일본 교육 사이트인데 바꿔주지 않았는데 이 청년의 편지를 보고 일본의 교육 사이트를 담당한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어서 감사하다. 우리 사이트에서 직지를 추가했고 동일하게 한국의 방끝 회원인 오윤씨가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어서 바로 그 내용도 실었어요. 바로 직지를 소개하면서 직지 같은 중요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홍보에 준 방끝 청년인까지도 넣어준 거예요. 즉 직지는 우리 문화유산은 한국 청년들의 꿈도 전세계에 전파하게 하는 데 큰 기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방크에서는 전세계에서 1억 명 한류 팬들한테 우리가 K-POP과 BTS과 블랭핑크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과거 고려시대 때 BTS일 수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외국의 친구들을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에서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좋아할 수 있는데 한국을 좋아하게 되면 한국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교과서 볼텐데 그 교과서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잘못된 내용을 보게 되어서 오히려 한류 열풍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외국을 널리 전파하게 되거든요. 이런걸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방크 청년들이 전세계에 직지를 홍보했고 그 결과 직지가 등재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계 수많은 나라 교과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방크에서 제공한 직지와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전파가 될거에요.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받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크 사이트에 있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세요. 방크 사이트에 친구 chingu.prcuret.com 가보시면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다 케이팝과 한류를 좋아한 외국인들이에요. 그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저런 홍보물을 받아서 스케일라든 핸드폰 찍으든 아니면 EMS를 보여주면서 그들과의 우리 한복이 김원호가 아니라고 씨름이 스모가 아니라고 우리의 유구한 역사 철하는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의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홍보물을 열심히 활용하길 바라요. 그래서 방크의 앞서 활동의 홍보대사들은요. 그 홍보물을요. 전세계 초중고교의 학교에 보내고 교실에 보내고 또 친구한텍을 보내서 친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활용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크 회원들은 전세계 용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한테 직지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을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에 일본과 중국의 역사의 곡을 고치면서 직지를 등재시키고 또 그 친구들이 잘못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직지를 소개하는 문화유산을 저희 방크의 단체를 가지고 배포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일까요?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캐나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했던 그 내용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의 유구한 역사 찬란 문화를 단 두 줄로 비하했죠.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 내용을 방크 청년들이 끊임없이 항의하고 권위했어요. 바꿔달라고. 마침내 방크 청년들의 홍보수사들의 활동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 내용을요. 이렇게 코리아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is a long and rich 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문화 대국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되겠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항의해서 이렇게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바뀌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화의 성모대사로서 한국이 왜 아름다운 땅인지 한국이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이 두 줄의 역사를 세 줄의 역사 네 줄의 역사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해외 수만나라 교과서에서 아까 그 교과서처럼 한국은 강아지 나온 것처럼 중국은 보통 30페이지에요. 일본은 20페이지에요. 한국은 딱 한 페이지인데 그 한 페이지가 바로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는 그 한 페이지를 바꾸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꿈을 꾸길 원해요. 문화 대국으로서 토양이 어 걸음이 가득하고 땅이 좋아야지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토양이 좋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역사 인식이에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만 남아있으면 그 토양 안에서는 문화 대국이라는 나무가 숲이 조성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줄의 역사를 바꾼 것을 넘어와서 한국이 왜 요구하는지 왜 찬란하는지 그래서 두 줄이 열 줄이 되고 중국과 일본의 30페이지 20을 능가할 수 있는 50페이지가 되고 100페이지가 되고 1000페이지가 되어서 우리나라 토양이 정말 든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이후에 우리 문화 성모대사들이 열심히 문화임을 키워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서 70억 세계인들이 문화 대국 대한민국에 기뜰 수 있는 이런 나라를 꿈꾸길 원해요. 기억하세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바뀌었어요. 방크의 여러분 선배들이 활동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이 다음 단계를 나와서 더 큰 일을 꿈꾸길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꿈을 꾸어야 돼요.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속에 70억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흥무하는 문화 대국이 들어가 있나요? 다시 한번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가 꿈꾸었던 문화의 힘을 들려드리기 하여 지금처럼 주권이 없던 시절에 일본의 식민주여서 고통받던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독립을 넘어서 빼앗긴 나라를 넘어서 100년 후에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꿈을 꿨어요. 오직 한없이 갖고 싶었던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벌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말미암아 희린되길 원한다.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위대한 도전을 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바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하길 바라요. 그래서 한 명의 청소년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라 한 명으로부터 70억 세계대장에서 문화 대국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역사를 일본과 중국이 외국한 역사로서 분노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역사를 쓰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문화 대국을 만드는 그 위대한 꿈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 부터 바라면서 제 모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